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꼬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37선교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예원 선교주일로 또 선교축제와 또 여러가지 엑스포 또 파송협력 선교사님 임명과 여러가지 선교 공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당 헌당 이후에 지금 현재 세상이 경제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하느께서 본격적으로 237나라와 또 오천종족 보금하료를 향한 선교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보금서의 마지막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에는 계속해서 보금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영원한 미션이기도 하고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절대지상 대명령 그리고 선교의 대위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의 큰 흐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야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에 서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여는 만큼 그것을 그대로 순정해서 나가서 2, 3주의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냐? 굳이 우리가 내음절로 표현한다면 성령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흠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지만 이 성령인도는 거저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정확히 내주하시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 3, 7 선교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 선교의 쓰임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또 경고히 세워나가시는 선교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 3, 7 선교의 영적 플랫폼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은 1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강단 말씀 그 토막만 보지 마시고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훨씬 강단의 말씀의 이해도가 깊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속지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망관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죄 문제 해결이고 이 부활 사건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처럼 부활의 감격과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이 진술을 이 제자들이 듣고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완전 무기력에 빠져버렸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딱 잡혀있다 보니 부활 사건 그다지 와닿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셨지만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11절, 13절, 14절에 총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이 시대에 천여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저자 직감으로 계속 수차례 내가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그때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내 안에 각인하고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시대마다 사실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멸망한 거 아니거든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고 시대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예피어로 끊임없이 복음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진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 해도 성경이 열한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 바로 보고도 경배하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사건 사실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믿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증이 되어집니다. 부실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굉장히 강박한 마음이죠.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선입견과 편견과 이 고정관념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만으로 꽉 차있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 돌짝밭 말씀을 샤뿌리 낼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견고하게 붙잡는 자는 어떤 역경이 와도 넘어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의 권능과 강단과 24대는 보호자의 축복을 힘입어서 각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할 때 체험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두려워서 숨어버린 이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 모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난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다 이 언어적인 의미가 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보낸 사자는 뭘 하는 자입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자의 역할입니다. 제자들 역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권위있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신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절대지상명령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예원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들이 저에게 간혹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간혹 제가 듣게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예원교회가 저를 살렸어요 라는 표현을 쓰세요. 교회 건물 자체가 나를 살리지는 않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묶여있었고 갇혀있었던 사단의 울목 가운데 있었던 그 세가족들이 이 참된 복음을 듣고 참 자유함을 느끼고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하시거든요. 이처럼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여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모든 대상과 지역이 그대로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분명한 선교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사도행전 1.8절 말씀처럼 계속 점진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유대에 머물르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의 범위는 유대 한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초지역적으로 저의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선교의 무대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온 백성 모든 족속을 우리는 만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대상 피부색 한 게 없고 빈부기청 한 게 없고 아이나 어른에 상관없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초인종적으로 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민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시대마다 흘러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제 선교축제와 또 다리목사님의 총평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 이 복음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흑암덩어리인 이 조선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그리고 정말 한 나라와 그 영혼을 품는다라는 것은 아, 이건 정말 정말 다리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정말 해계하고 그 통해하는 그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처럼 300%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장 뛰고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이게 뭐하고 있냐 정말 다시금 마음을 다 잡는 그런 결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단인산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뽑은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단순히 선교축제할 때 단순히 우리가 모일 때 어떤 행사성으로 두드리고 응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품은 그 한 나라와 그 영혼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 정말 강단인산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런 건등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표적을 말씀하시거든요.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 자체로 행하면 끝나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찐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축사행위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이방인도 하고요 교주도 합니다. 타 종교의 이단도 이거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계포로 된 자에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라빵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자 11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새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방언인 거죠. 천국의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적이 바로 방언이고 15개 나라 사람들 모였습니다. 방언 서로 그런데 서로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신 것이고 원리스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 언어를 사용케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적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는데 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진짜 뱀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층에 사도마울이 로마로 압성되어가는 과정에 배가 난파되어지고 이 멜리디 섬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많은 치유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건등으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표적은 병된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금의 능력은 치유의 역사를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것 자체가 물 떠나 물꼬여 물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 구원의 사건 자체가 최고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보금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확산시키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정말 더 강박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증거를 더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전해도 예수 잘 믿는데 굳이 뭐 피어져 보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만큼 험난한 이런 선교 현장에 그래서 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더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가는 전도 캠프보다 한 주간 나가는 선교 전도 캠프 해외 캠프 갔다 오면 더 많이 은혜 받고 오는 이유가 굉장히 세계 현장은 시급하게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도 강하게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본 짓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는 이제는 낮아지심이 아니라 높아지심을 이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으로 그 일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할 때 두려워하지 말거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입만 여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구석에서는 성령의 역사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냥 이 불신앙으로 끝나버리고 그저 해피엔딩이 아닌 거죠. 저자찌강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그런데 복음서가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그들이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표제가 뭐면 복음서에서 행전으로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뚝 서서 그냥 복음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크게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정상이죠. 부활사건은 어떻게 이성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부활만 믿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증인 반열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다리 목사님께서 성교사 워크샵에서 이제 본론 성교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본론 성교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삼 오직으로 결론 내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그런 현지인 제자를 세우고 그러한 차세대 선교사와 같은 랩런트 선교사를 세워나가는 것 랩런트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본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세계 선교대의 메시처럼 망대를 가진 파수꾼처럼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의 업과 또 모든 사역 현장 속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조어 신조어로 방구석 여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무술에 탁월한 장군입니다. 장군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전쟁터에 있어야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야 되는데 방구석에만 있대요. 뭔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밖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방구석에서만 호기를 부리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방안 퉁수 유서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퉁수가 퉁소 이 악기 퉁소 거기서 발전된 단어인데요. 방안에서만 퉁소를 분다는 거거든요. 숙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정작 퉁소를 못 불어요. 집안에서만 큰소리 치는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현장을 놓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장군으로 불러주셨으면 그리스도라는 싸울 무기까지 줬는데 정작 방구석에 앉아있어요. 성령이 개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기를 어디 방구석에서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장을 놓치고 방구석이 어디가 방구석입니까? 늘 긍긍하게 그냥 내 마음이라는 방구석 내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 내 자식 문제 거기 늘 그 방구석에 긍긍하게 매여있지는 않습니까? 현장에 예비된 그 만남들 그 축복들 다 놓치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건데 늘 긍긍하게 내 일에 매여있다 보니 늘 미결사항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현장 회복을 통해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